하나하나 알아가 우리 하나하나님을 너와 나 바이블 우리는 바이블 모두 함께 외워봐요 1, 2, 3 가미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타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평안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풀고 기도하며 평안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풀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타니엘 6장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더 타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평안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풀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타니엘 6장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요 예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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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